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의 캠퍼스.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에게는 캠퍼스의 설렘과 낭만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입시지옥을 벗어나니 방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치소선 주거비 부담까지 떠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대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과 서울의 학생들의 대학생활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부모 등골이 빠진다는 인골탑이라는 말도 소를 팔아 자식 대학을 보냈다던 우골탑과 함께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쪽방에 쪼그려져야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쪼글탑이라는 분염의 신조어까지 학생들 사이 유행입니다. 기본적인 거주 문제가 대학생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생인 김성겸 씨는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밤샘 근무다. 주중에 알바도 구하러 여기저기 가봤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니까 학업 끝나고 8시간을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새벽에 2시, 3시 넘어가는데 그럼 그 다음날 또 학교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크더라고요. 주말을 반납하고 일해서 번 돈은 매달 고스란히 반값으로 나간다. 부산에서 상경해 대학을 다니면서 버거운 등록금에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졌다. 잠 한숨 못 자고 맞은 아침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한다. 그는 학교 앞 고시텔에서 산다. 동이튼 아침에도 불을 켜야 어둠이 거치는 방 한 칸. 보증금 없이 월세 33만 원에 얻은 방이다. 원룸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싸요.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저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이렇게. 눈데 이제 기지개에 못 켜요. 네. 딱 막혀요. 이렇게. 이게 불편해요. 침대도 좁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렴한 원룸을 찾아 발품도 팔았고 하숙을 할까 고민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가 방값은 무서웠고 냉혹한 현실에 눈높이를 낮췄다. 처음에는 진짜 가서 공부만 하면 되게 찌런 생각으로 스무 살 때는 올라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집값이라는 게 너무 크게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부산의 부모님과 떨어져 보다 큰 꿈을 쫓아 서울에 왔는데 이렇게 쪽방에 갇혀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될 줄 몰랐다. 어떻게 보면 잠만 자고 나오니까 관도 아니고 무슨 거기 갇혀서 잠만 자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죠. 관도 아니고 진짜. 그게 싫었어요. 숨만 쉬고 있다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대학 2학년 연수 씨와 대윤 씨는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시원 말고는 없어요. 그 비슷한 가격에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이 뭐 한 진짜 싼 데는 100만 원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살 바에는 차라리 고시원 사는 게 나을 만한 그런 환경일 것 같고 그 보증금 마련할 방법이 따로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택권이 없죠. 생활비 대출 거장학재단에서 하는 거 그거 받아서 한 달에 28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책상과 간신히 몸만 놓일 수 있는 침대가 전부 부모님께 보증금을 손벌릴 수 없는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희 방 둘 다 창문이 없거든요. 저 방 같은 경우는 그게 열리는 창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풍기로 이렇게 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좋은 공기가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답답하다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 방에 뭔가 생명력을 빨아먹히는 기분이에요. 방에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데 힘들다는 게 느껴지고요. 막 누워서 자다 일어나고 컴퓨터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계속 막 힘이 빠져요.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수 시절부터 고시원 생활해왔다는 대학 2학년생 김은희 씨. 이달 초 학교 앞에서 15분 떨어진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다. 저 바로 저기 밑쪽에 살았어요. 이쪽이 방값도 싼 편이었고 학교에서도 훨씬 가깝긴 한데 학교에서 조금 멀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값에 방을 찾다 보니까 학교에서 멀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곳보다 3만 원 정도 저렴한 고시원. 한 푼이라도 방세를 아끼겠다고 싼 곳을 찾아 발품 꽤나 팔았다. 이곳의 한 달 방세는 18만 원. 손뻗으면 닿는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는 햇빛 한 줌 들어올 틈도 없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다. 제일 편한 점은 아무래도 일단 창문이 없으니까 바깥의 날씨 이런 거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환기가 안 되니까 공기가 좀 답답한 거 그게 일단 저는 일단 방학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확 닿는 냄새가 다 지금 막 상쾌하지가 않아서 삼남매의 장녀인 은희 씨는 두 동생의 뒷바라지만으로도 힘든 부모님께 짐을 더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월세와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하며 살고 있다. 과외비가 30만 원이 들어와도 방세로 20만 원 나가버리면 1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제가 과외하러 교통비도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비도 한 달에 한 5, 6만 원씩 들거든요. 그러면 방세랑 교통비가 해서도 한 25만 원 이쯤 되니까. 21살. 한창 꾸미고 꿈꿀 나이에 생계형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은희 씨. 작은 쪽방이라도 마음붙이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한 번씩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공부가 많았다. 과외 아르바이트에 얽매여 다른 공부에 시간을 뺏길 줄 몰랐다. 방 한 칸이 대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고부터 저한테 집은 어떻게 말씀드린지. 정말 그냥 살기 위해서 있는 공간. 조금이라도 눈 붙이고 씻을 공간은 필요하니까 정말 딱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고시원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공부를 잘해 서울로 유학을 온 인재들이었습니다. 단지 지방 출신이란 이유로 그들은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인데요. 문제는 서울의 집들이, 대학가의 방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대상이란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도서관이 아닌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접고 돈 버는 생활인이 됩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 서울에 왔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 방값을 벌어야 하는 스글픈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의 대학 교정은 새내기들의 부푼 꿈과 시작의 설렘이 넘쳐난다. 그러나 지방에서 서울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방부하기 전쟁을 시작으로 방값 부담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살 곳을 마련하느라 방세를 번해라 힘든 대학생들을 위한 모임 민달팽이 유니온이다. 싸움은 좋은 일이 없다고 반 좋은 집도 적당히 비싸고 집 없는 달팽이 처지와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이들 중에는 주거 난을 몸소 취득한 지방 출신 학생들이 많다. 지방에서 1학년 때 서울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제 3년 차가 돼가는 건데 이사를 해본 횟수를 괜히 따져보니까 거진 9번 정도가 되는 것 같다. 학기마다 방학마다 옮겨놔졌던 거죠. 친척 집에서 살았다가 학습에도 했다가 자취도 했다가 친구 집에 온 차 살아서 같이 돈 내고 살기도 했다가 이들은 주거권은 곧 교육권이라 말한다. 주거가 안정돼야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뭔가 아니면 청년들에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잘 수 있는 공간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심지어 그 잘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힘들게 벌어야만 하는 공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은 어떻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몬 조선제 시간 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대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주거 불안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문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 등록금 이 문제에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문제는 교육 등록금 문제가 전부야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실제 대학생 문제에서는 주거 문제도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큰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주거 문제만큼은 교육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 설문지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학생의 주거 비용은 월세의 경우 보증금 평균 822만 원에 매달 40만 원의 방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시 내에서 대학가가 아닌 곳의 방값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대학가 주변이 비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 평균 생활비는 약 79만 원. 이 중 월세와 공과금을 포함한 주거 비가 5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주거 비 부담이 굉장히 과도한 거죠. 학비에 준할 정도로 주거 비 부담이 높게 나와서 대학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부담 중에 하나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확인됐고요. 주거 비를 학생들이 많이 내야 된다면 학생들이 결국 아르바이트를 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학기 중에 공부를 못하고 돈을 벌여야 되는 이런 행태로 학생의 부담으로 와닿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말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영 씨. 미영 씨.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쁜 대학 3학년이지만 주말에는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 전북 정읍에서 서울로 진학한 미영 씨는 아르바이트로 방값과 생활비를 해결해 왔다. 부모님의 벌이로는 대학생 언니와 고등학생 동생 그리고 미영 씨까지 보태주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 다세대 주택의 반지압방. 현재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밀려오는 피곤에 오자마자 뻗을 뻗한데 자리에 눕지 않는 미영 씨.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부터 해요? 네, 그냥 이렇게 깨고 앉아있어요. 못 움직이니까 다리 아파서. 그녀는 서울에서 지낸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다. 다달이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았다. 학기 중에는 수업이 6시에 끝난다고 하면 한 6시부터 11시까지 그냥 그래도 쉬운 카페 알바나 그런 걸로 생활비 벌었고 이제 방학 중에는 더 모레 할 수 있는 이제 낮부터 밤까지 하는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쪽 아니면 호프집도 해왔고 마트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많이 해봤어요.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 열심히 벌었지만 학자금에 생활비 대출까지 빚만 천만 원.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은 반값과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했다. 식비는 고시테라 안에 라면이나 밥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최대한 줄이고 옷도 많이 안 사 입게 되더라고요. 아까워서. 차비도 아까워서 그냥 거의 걸어 다니고 식비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사 먹게 되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안 만나고 그냥 집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지갑에 지금 돈 얼마나 있나 한번 보여줘도 되나? 지갑이 없어요. 지갑도 안 사고 그래서. 교통카드와 포인트 적립 카드가 수중에 있는 전부다. 돈은 현금은 이제 거의 안 들고 다닌. 몇백 원?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형편이 좀 나아졌다. 월 30만 원 고시원에 살다 친구 현주 씨 집으로 들어와 부담을 덜었다. 방값으로 월 10만 원만 보태면 된다. 여유가 생긴 20만 원으로는 영어 학원에 다닐 계획이다. 방값이 줄어드니 공부할 여력도 생겼다. 내일 몇 시 수업이지? 저녁에 같이 하자 내일은. 저녁에는 아마 집에 일찍 들어오면 집에서 먹어요. 밖에서는 잘 안 사 먹고요. 네, 돈 맡겨야죠. 사실 친구 현주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함께 살면서 집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다. 제가 야간 공장 알바도 했었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그냥 서비스업 같은 데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주차요원 같은 것도 했었고, 한 번도 안 쉬고, 대타까지 뛰어가지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8시, 이때까지 알바도 하고,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170, 180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언니와 교대로 휴학하며 등록금을 마련했다. 부모님께 두 딸의 서울 생활은 큰 부담이었다. 저희 엄마께 더 원래 어떤 주의냐면, 너 서울 올라가서 알바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건 가장 큰 서러움이었다. 그 시험을 보는 날에도 알바를 가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밤새도록 공부를, 밤을 밤샘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그날 오후에 또 일을 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적에 지장이 안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3.5 이렇게 되면 성적 장학금을 못 받아요. 저는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여건이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되는 거죠. 부산이 고향인 대학생 영은 씨는 자취생활 4년 차다. 그동안 싼 집을 찾아 수없이 발품을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런 곳이어서 힘든데, 그래도 싸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그냥 체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 후,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등록금은 매학기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방세와 생활비는 직접 벌었었다. 공강시간에 국가근로 하는 걸로 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밤이 되면 한 밤 10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그렇게 호프집이라든지, 바텐더라든지 그런 호프집을 서빙하고, 집에 오면 한 4시 반 정도? 그리고 잠들 때쯤 되면 한 5시? 하루 평균 2, 3시간 쪽잠을 자며 대학 3년을 보냈다. 친구들이 학점과 스펙을 쌓는 동안, 그녀는 오로지 아르바이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집세가 가장 큰 부담이어서 집세를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과금이랑 다 포함해서 그거 마련하려고 알바를 했던 게 좀 컸었어요. 대학가에는 수많은 집들이 넘쳐난다. 문제는 방값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조사 결과, 혼자 사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원룸. 과연 대학가 원룸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 원룸은 보통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된다. 보통 25제곱미터, 7, 8평 넓이의 풀옵션을 갖추고 있으면 상급. 학생들도 많이 들어봅니까, 이런 방에? 여기는 95%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상급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선이다. 중급 원룸은 17제곱미터 정도로, 5, 6평 넓이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학가마다 시세가 거의 비슷했다. 학급으로 구분되는 원룸은 확실히 여유 공간이 없었다. 방값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선. 싸지 않았다. 대학가 주변의 주거 시설이라고 하는 건 수요가 늘 일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품이 빠져도 대학가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 때문에 가격이 인상됐다고 보여지고. 결국 높은 보증금과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대학생들은 고시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가 고시원은 시설에 따라 방값이 어떻게 달라질까. 고시원의 경우 보증금은 없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상급에 속하는 방은 월세 38만 원. 다른 고시원도 욕실이 있는 방은 월 40만 원 정도. 없는 방에 비해 10만 원 정도가 비쌌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고시원을 찾아가 봤다. 시설이 확실히 낙후된 상태. 쪽 창문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5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고시원은 보통 상, 중, 하 40, 30, 20만 원대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다.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이 방은 월세 22만 원. 한눈에 보기에도 열악해 보였다. 겨우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창문조차 없는 이 방은 19만 원.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다는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를 상징하는 고시원. 숨막히는 쪽방에서 청춘을 저당 잡힌 채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서울 YMCA에서 수도권 대학생 526명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52%가 법으로 정한 최저 주거 조건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집에 와서 몸을 느리고 쉬고 여가활동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최소 주거 기준으로 4.2평, 실평수 4.2평이면 적은 평수 아니거든요. 그것을 법으로도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주거 공간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만련한 최소 기준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14제곱미터, 즉 4.2평은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면적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생활 공간이 확보돼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최저 주거 조건은 그저 이상일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방을 얻어 사는 대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좁은 면적의 최소한의 빛 고시원은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며 포기하게 만드는 어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얘기한다. 과학 때 이제 돈을 안 써보려고 계속 고시테랑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좁고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딱 누우면 발에서 끝까지 끝이 딱 닿는 그런 집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처럼 오는 거죠. 집에 멍하니 방 안에 그냥 멍하니 누워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날은 여지없이 그냥 혼자 엄청 우울해져요. 진짜 기분이 밑도 한도 끝도 없이 밑도 내려가가지고 3.3제곱미터 창조적인 거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늦은 저녁 과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은희 씨. 오늘 저녁도 밥 대신 우유와 시리얼로 끼니를 때울 요령이다.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제때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돈이 없어 굶을 때처럼 서글프진 않다. 작년에는 제가 학기 중에는 최소한 알바를 안 하려고 했어가지고 방학 때 왕창 벌어서 방학 때 왕창 번 걸로 학기 중에 쓰고 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빠듯했고요. 그래서 방학 때 두 달 해가지고 한 120만 원, 130만 원 벌면 그걸로 3, 4개월 살았어야 되니까 그때도 제가 방세 내고 이래가지고 진짜 작년에는 거의 막 끼니 굶는 것도 되게 많고 대학에 들어와 혼자 살면서부터 가계부를 쓴다는 은희 씨. 좋은 거 먹고 입고 보고 싶은 나이에 알뜰함 만들었다. 천 원으로는 간식 빵 사먹고 300은 물품 보관함. 정신 없이 사느라 집에 자주 못 가는 은희 씨. 딸이 궁금한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엄마 아빠가 아까 통화했는데 아빠가 집에 아무도 없대. 은희 씨 집은 수원이다. 학교가 위치한 회규동에서 왕복 4시간 거리라 학기 초 통학을 포기했다. 이곳 고시원으로 옮기고는 첫 방문이다. 처음 고시원에 살 때는 반찬도 싸다 주고 청소도 해주러 갔었다. 하지만 딸을 보는 건 좋지만 딸이 사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자주 오진 않는다. 딸아이니까 얻는 정도 하나 얻어서 형편이 되면 얻는 정도 하나 얻어서 해주고 싶은데 워낙 또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상황도 안 되어서 그냥 열악하는데 묻혀놓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는 화물 운수업을 하고 어머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지만 자식 셋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다. 맛있는 거 먹고 못 뿌리고 막 그럴 나이에 그냥 공부해야 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모든 걸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많이. 그러면서도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다달이 나가는 비싼 주거비까지 대학생 잔해를 둔 부모들에게 고통스러운 부담이다. 대학가 방값의 시세는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보통 상, 중, 하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손에 얼마를 쥐고 있냐에 따라 주거의 질이 결정되는데요. 그 가장 아래에 고시원 쪽방이 있고 그 그늘 속에 갇혀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치솟는 방값에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 문제는 학교 안에도 비슷한 시장 논리가 형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싸고 시설 좋은 기숙사는 찾기 힘들고 기숙사를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대학마저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47만여 명 중에서 지방에서 온 학생은 14만여 명.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길 희망한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수업 들으러 갈 때도 되게 가까워서 한 10분 전에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객이 됐어요. 편하고 안전하니까 여자들이 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구를 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따뜻한 물이 온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내 기숙사의 시설은 어떨까. 2인 1실로 꾸며진 방은 개인 침대와 책상이 마련돼 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기숙사다 보니 시설은 모두 최신식. 신축 원룸 못지않게 깔끔하다. 카드키 보안 시스템까지 갖췄다. 세탁실은 공동시설이지만 세탁기가 넉넉하게 준비돼 있어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시설이 여긴 어때요? 학생 이용하시기에. 되게 좋아요. 되게 안 좋지 않네. 또 다른 대학의 기숙사. 이곳도 방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2인 1실로 잠자리와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이 마련돼 있다.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없었지만 비용은 부담스러워했다. 여기는 얼마 내세요? 얼마요? 150이요. 방만. 이 먹금은 약 400이에요. 약 400에다가 기숙사비 150에다가 10비까지 하면 거의 600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부담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죠. 기숙사 비용에 대한 볼면 소리가 많았다.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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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원룸이랑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2인 1실이고 방 하나에 치면 70만 원인데 한 번에 너무 비싸요. 그리고 뭐 아무튼 해먹을 수도 없는데 진짜 잠자고 씻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공간도 좋고 방 하나에 70만 원이 너무 비싸거든요. 학기 중 하루에 2, 3끼를 신청하면 6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루 한두 끼를 먹어야 하는 의무식 제도는 폐지돼 불만이 잦아졌지만 기숙사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4개월에 비싸요. 각 대학 기숙사의 입주 비용을 살펴본 결과 2인 1실을 기준으로 월평균 최저 12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천차만별의 가격대를 보였다. 기숙사비가 비싼 곳들은 민간 자본으로 지은 민자 기숙사들이었다. 대학 직영 기숙사와 민자 기숙사의 입주 비용을 비교해보면 직영 기숙사는 월평균 20만 원 정도, 민자 기숙사는 월 34만 원으로 민자 기숙사가 직영 기숙사보다 1.7배 정도 비쌌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민자는, 민자라는 것은 외부의 투자가의 어떤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자, 이자의 부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 개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민자 기숙사는 외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기숙사를 지어주고 대신 관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후 15년에서 20년 뒤 학교에 기숙사 운영권을 돌려주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민자 기숙사의 비용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민자 기숙사의 비용 자체가 시장 원리상 이쪽에 주변에 있는 하숙이나 원룸들하고의 그 수준하고 맞춰져 갈 겁니다. 그러면 바깥 원룸들이 좀 싸지면 더 싸질 수도 있는 건가요? 민자 기숙사처럼 해서 굉장히 고급형의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없는 학생들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이게 교육권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렴한 주택을 많이 보급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혜택이 좀 가도록 하는 것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숙사마저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대학들도 문제지만 기숙사의 절대적인 부족도 문제다. 현재 대학생 주관 안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건 기숙사의 물량 부족이다. 2012년 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중 기숙사 수익률이 20%를 넘는 곳은 성균관대와 서울대, 경희대 등 8곳 뿐이었다. 23곳은 수익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에서 2%의 낮은 수익률을 보인 대학도 있었다. 어떤 세제 혜택, 금융, 금리 문제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많이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들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학교를 떠나서 집에 왔을 때도 학업에 전임할 수 있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숙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반값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성적이 안 나오고 결국 기숙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가난한 학생들일수록 저처럼 알바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학업에 지장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분명 분명 공부하기 더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기숙사는 학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집 잘 살아도 이렇게 기숙사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필요한데 이제 그 공부할 시간에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집을 못 구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되죠. 성적은 안 나오고 돈은 벌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이제 그걸 못 챙겨주니까 고향을 떠나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만 14만여 명 그들에겐 어디든 제 몸 하나 눕고 편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지급하다. 등록금뿐만 아니고 실제 대학생활을 하는데 자녀를 한 명 대학에 보내는데 부모가 부담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감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결국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단순하게 일반 국민 다수가 가지는 주거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의 문제를 넘어서서 학업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북한산 기숙에 털을 잡은 한 지방학사 이곳에는 전주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90여 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하루 3끼니 제공해 2인 1실의 방까지 한 달에 내는 비용이 15만 원 정도다. 자취하거나 이제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해서 부담도 안 되고 자취도 해보고 기숙사도 학교 기숙사도 살아보고 친척집에서도 다니고 이게 너무 좋아서 원래 저는 복학할 때 자취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 번 들어오고 나니까 나가기가 싫어져서 이번에 떨어질까 봐 걱정도 많이 없게 됐습니다. 올해 대학 3학년인 윤미류 씨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이번 학기에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학교 기숙사 살 때는 기숙사비에 식대까지 합쳐서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한 달에 15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해서 훨씬 좋아하셨어요. 부모님께서. 민자 기숙사와 시설은 비슷하지만 비용 차이는 크다. 방세 바깥까지 더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 풀칠 만한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서울에 어떤 자취, 서울에 어떤 방에서 자취를 한다 그러면 엄청 많이 드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해결이 되잖아요. 저한테는 축복?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 같아요. 숙소 45개 씨를 비롯해 도서관과 체력단련실 다양한 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이곳은 전주시민들의 십시일반 성금이 더해져 건립된 기숙사다. 객지에서 생활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수한 인재가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까 그런 방법에서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담은 시에서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숙사 건립은 반가운 일이나 서울에 지을 땅이 없는 현실. 이런 지자체의 어려움을 덜고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해줄 공공기숙사가 첫 삽을 떴다. 서울시와 7개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 건립하는 기숙사는 370여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 입사 비용은 15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서울의 땅값이 오죽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고통을 호소하시곤 해서 저희 서울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은 서울시가 되고 지방정부는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전문 짓는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해서 함께 운영을 하면 사실은 서로 절반의 비용으로 결국 기숙사를 제공하는 셈이 되잖아요. 지자체에서는 한 개 실당 1억 원을 부담하고 지원하는 만큼 방을 얻어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입사시킬 수 있다. 지금 순천에서 서울로 유학 오는 통계가 약 400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울과 매칭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70명의 보금자리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이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경제 운영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한 10시를 더해가지고 30시를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 많이 빗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서울시에서는 지자체와의 공공기숙사 외에도 대학생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등 대학생들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면 충분하게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되는데 자기 집값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기성세대로서도 국가에서 관심 갖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폭주의 사각지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봐야지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2학년생 창배씨는 공강시간이 더 바쁘다. 이번 학기에는 근로장학생도 신청했다. 반값에 생활비는 물론 동생들도 챙기겠다는 욕심이다. 어머니 혼자서 거의 저희 삼형제를 키우셔가지고 친척분들이나 사촌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비싼 인터넷 강의보다는 EBS 같은 거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돈도 되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형편상 서울권 대학 진학을 포기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형편에 맞춰 꿈을 접고 싶진 않았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은 시간 공부를 하며 쫓아가고 있지만 희망을 버리진 않았다. 창배씨는 20대의 황금 주말을 반납한 지 오래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PC방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35만 원 정도를 번다. 학교 앞 반지하 원룸. 창배씨는 지난해 여름 친구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들어왔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남자 둘이 방 하나에 살며 방값을 반씩 부담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원대했다. 그러나 지금의 바람은 소소하다. 매번 쾌쾌한 냄새, 환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긋지긋한 만큼 다음에 조금 나아진다면 햇빛이 잘 드는 1, 2, 3층 이런 집 가서 좀 한번 살고 싶어요. 꿈이라고 할 수 없는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삶이다. 내 몸 하나 누일 아늑한 방 한 칸. 대학생들의 주거권은 곧 교육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세를 부담하느라 공부를 못하는 것도,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내하라는 것도 공정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자기 개발에 힘쓸 때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만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물론 정부도 공공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숙사의 비용은 현재 민자기숙사 혹은 대학과 원룸의 반값에도 못 미칩니다. 치소선 주거비의 족쇄에서 벗어나 마음껏 학업에 전염할 수 있도록 반값 등록금을 넘어 반값 기숙사비, 반값 주거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